안녕하세요 프랙티쿠스 출판사 대표 장승진입니다 저희 책 나는 더 영어답게 말하고 싶다 시사 이슈편 계속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계속 이어서 사회 문제 보겠습니다 동성애라든지 성형수술, 외모 이런 이슈에 대해서 여러가지 영어 표현 배우겠습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2류 시민, 3류 시민으로 취급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뭔가 이렇게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때 차별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단어를 쓸 수도 있지만 2류 시민, 3류 시민 취급받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죠 그렇게 얘기할 때 second rate 혹은 third rate 이렇게 rate라는 단어를 써서 2류, 3류라는 의미를 전달하면 됩니다 그래서 second rate이면 2류고요 third rate이면 3류 시민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잘 아는 discriminate라는 단어도 있지만 2류 혹은 3류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돌려서 말할 수도 있겠죠 third rate까지 갈 필요도 없이 second rate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만 얘기해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충분히 전달이 되죠 그래서 이 문장은 그들을 2류 시민으로 레이브, 낙인을 찍는 그렇게 명명하는 그런 타이틀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second rate 혹은 third rate citizen이라는 표현을 기억하셨다가 차별을 얘기할 때 효과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도 있죠 동성애가 종교와 가족에 대한 나의 가치관과 충돌하기 때문에 나는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 이 가치관이라는 말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values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여기다 반드시 s를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value에다 s를 붙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이 value가 가치라는 뜻으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s를 붙여서 values라고 하면 가치관과 가까운 뜻이 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가치관, 종교에 대한 어떤 가치관 그 다음에 가족은 이래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나의 생각 그런 것들과 충돌한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values 앞에다가 뭐에 대한 나의 생각인지를 표현하기 위한 그런 말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moral values라고 하면 도덕적인 가치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도덕적이다라는 나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religious values 혹은 family values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values라는 단어 s를 반드시 붙여서 가치관이라는 뜻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인지 아니면 선택되는 것인지에 관한 논쟁이 항상 있는데 그걸 영어로 말할 때 선천적인 것은 생물학적으로 타고나는 거니까 biological 그 다음에 선택되는 것은 말 그대로 choose의 과거분사형인 chosen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고나는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선택하는 것이냐라고 말할 때 이 두 단어를 기억하면 아주 효과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성적 지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동성애자인지 아닌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sexual orientation이라고 합니다 이 orientation이라는 말을 번역을 해서 지향이라고 한 거고요 sexual orientation을 성적 지향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같이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라고 얘기하거나 혹은 선천적이냐 아니면 선택되거나 학습된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죠 선천적인 것은 biological, 후천적인 것, 선택된 것, 학습은 전부다 choose라는 단어를 적절히 활용하면 되는데 과거분사형 chosen을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명사형인 choice를 써서 여기처럼 a choice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성애자나 이성애자 모두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동등하게 대하다라고 할 때 단어 하나를 기억을 해놓으면 아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동등하다는 뜻을 지닌 형용사 equal을 명사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로 equal이라고 하면 동등한 존재라는 뜻이 되고 보통 이렇게 s를 붙여서 equals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treat 누구누구 as equals 이렇게 얘기하면 이 누구누구를 동등한 존재로 동등한 존재로 즉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차별 없이 대하다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동등하게 대하다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할 때는 equals라는 명사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긴다 밝히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뭐 커밍아웃 한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영어에서 커밍아웃을 그냥 come out이라고만 해도 되는데 come out of closet 이렇게 얘기합니다 closet은 이제 벽장이죠 벽장 옷장 옷장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나온다라는 뜻인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다가 드러내는 것을 come out of closet이라고 하고요 보통 동성애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밝히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closet에서 나온 단어 네 closet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loset 어떤 사람이 closet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형용사로 과거 문사인 거죠 형용사로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밝히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처럼 동성애자임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을 closet 누구누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그는 그 영화에서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숨기고 있는 변호사를 연기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closet is gay lawyer 이런 식으로 명사 앞에 쓸 수도 있고요 be closeted 이렇게 비동사 다음에 활용을 해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적 지향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받지 못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앞에 서로 합의하여 사랑하는 두 성인 이런 말이 나왔죠 굉장히 길게 우리말로는 표현을 했는데 영어로는 consenting adults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의 정해진 표현처럼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consent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거나 합의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여러 사람이 어떤 한 가지 의견에 도달한다고 할 때 consensus라는 말 쓰잖아요 이 consensus가 이 consent하고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합의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 consent라고 얘기하는 건데 two consenting adults라고 하면은 두 성인이 서로 합의를 했다는 거죠 근데 뭐에 대해서 합의를 하냐면 보통은 특히 성과 관련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합의할 때 그것을 consenting이라고 잘 표현합니다 그래서 two consenting adults라고 하면은 동의하는 성인들 이렇게 번영을 하기도 하고 결국 그 의미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인정되는 성인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두 성인이 서로 합의해서 어떤 관계를 갖는다면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할 때 그 두 사람을 two consenting adults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상관없이 두 성인이 합의에 의해서 어떤 관계를 설정했다면 그것이 문제될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consenting adults라는 표현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형에 관한 얘기로 넘어가서 조금 고치는 거는 심각한 성형수술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성형수술은 영어로 plastic surgery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건 말 그대로 성형수술이고요 성형을 했다라고 말할 때는 이 표현을 쓰지 않고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의미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처럼 having some work done on one's eyes and nose 이렇게 되어 있죠 having some work done 약간의 일을 work를 done 끝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굳이 뭐 문법적으로 분석을 한다면 have가 사육동성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 있고 목적보호가 나오는 이제 오형식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냥 do라는 동사만 쓰면 어디를 조금 고친다 성형수술을 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having some work done on one's eyes 이렇게 얘기하면 눈을 조금 수술했다라는 뜻이고 nose라고 하면 on nose라고 하면은 on one's nose라고 하면은 코를 조금 고쳤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he had his nose done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는 코를 수술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do만 쓰는 거죠 과거분 사용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성형수술을 말할 때 she wants her nose done and is cosmetic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코를 수술해야 되는 경우에 꼭 미용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뭐 불편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도 똑같이 이 표현을 쓸 수 있는데 그녀의 경우에는 이제 미용 목적이었다 그러니까 성형수술을 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cosmetic이라는 말까지 붙인 거죠 그래서 뭐 once her nose done 이렇게 want를 써도 되고 아니면은 have라고 이렇게 써도 되고요 어떤 부위를 쓰고 그 다음에 done을 넣어가지고 어떤 부위를 수술하다라는 의미로 전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얼굴에 약간 손을 댄다라고 했는데 네 터치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터치업은 말 그대로 가볍게 이렇게 터치를 해가지고 문제점 같은 것을 없애는 거죠 이 표현은 반드시 성형수술을 하거나 뭐 우리가 요새는 시술이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 어떤 시술을 한 경우에만 쓰는 건 아니고요 화장을 하거나 아니면 뭐 자동차에 도장이 벗겨진 걸 조금 손을 보거나 뭐 그러는 것 손을 보는 경우에 손을 보는 경우 성형수술이 아니어도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인데 성형수술과 관련해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약간의 시술을 한다든지 뭐 보톡스를 맞거나 뭐 이런 것들을 영어로 표현할 때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터치업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벼운 성형이나 시술 같은 거 여기서 이제 입술에다가 뭐 필러를 넣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got a touch up on her lips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입술에 시술을 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식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음식 먹기를 거부하는 일종의 정신 질환을 얘기하죠 그래서 거식증을 영어로 anorexia 혹은 anorexia nervosa 라고 얘기합니다 발음도 어렵고 스펠링도 복잡한데 이게 이제 거식증이에요 근데 이 anorexia의 형용사형이 여기 나와 있는 anorexic입니다 그래서 거식증에 걸린 사람을 말할 때 anorexic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거식증에 걸리면 음식 먹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당연히 좀 마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마치 거식증에 걸리기라도 한 사람처럼 많이 말라 보인다 라고 할 때 말랐다 라고 할 때 anorexic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식증에 걸린 것 같아 보일 지경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비슷하게 반드시 anorexia에 걸리지 않았어도 그렇게 마치 그런 사람 같다 그런 사람처럼 말랐다 라고 얘기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너무 말라가지고 뭐 거식증 걸렸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anorexia 하고 anorexia 하고 그 다음에 그 형용사형인 anorexic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겉모습만 중시하는 태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lukism이라는 이런 약간 정체불명의 영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사실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모만 중시하는 태도는 superficiality 라고 얘기하면 가장 가까운 표현이 되죠 일단 superficial 하다는 게 피상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피상적이라고 할 때 superficial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외모만 중시하거나 아니면 좀 깊이가 없고 그럴 때 그것을 우리가 피상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로도 똑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superficial의 명사형이 superficiality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겉모습만 중시하는 태도 우리가 보통 lukism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태도 아니면 어떤 사람이 말이나 행동에 깊이가 없고 얕다고 할 때 shallow하다고 할 때 그것을 또 superficial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bear a testament to 라고 하면 뭐뭐의 증거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증거가 되다 그래서 소셜미디아의 어떤 얕음 깊이가 없음에 대한 증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깊이가 없는 어떤 특성 얕은 특성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쓰셔도 되고요 겉모습만 중시하는 어떤 분위기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써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모가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산을 의미하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 asset을 활용해서 매우 valuable한 가치 있는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래서 외모가 굉장히 중요하다 외모가 뛰어난 것은 어떤 사람이 외모가 뛰어나다면 뭔가 그만큼 가진 게 있다는 뜻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 외모가 자산이다 valuable asset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것의 가치라든지 어떤 것의 경쟁력 같은 것을 우리가 자산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hold on to your company's most valuable asset 당신 기업의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을 hold on to 놓지 말고 계속 붙잡고 있어라 이런 얘기죠 유지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개인이나 기업의 가치 경쟁력 이런 것을 말할 때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데 외모가 자산이다 이런 식의 말을 할 때도 valuable asset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인데요 과도한 성형이 개성을 없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개성은 인디비주얼러티라고 표현하면 가장 우리말 개성에 가깝습니다 인디비주얼 하다는 게 개별적이다 이런 뜻으로 쓰이죠 개인이라는 명사 뜻도 있고 개별적인이라는 형용사도 있는데 이 개별적인의 명사형 인디비주얼러티가 결국은 개별적인 특성이니까 개성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만의 특색 같은 것을 말할 때 개성을 말할 때 인디비주얼러티를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그룹하고도 굉장히 blend well이니까 잘 섞이거나 어울리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개성을 잘 유지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잘 섞인다 잘 어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회 이슈 중에서 동성애 성형수술 그리고 외모와 관련된 표현들을 살펴봤고요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표현 계속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